저널리즘이 상품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우선은 지금까지 있었던 비판적 성찰, 미디어학이라고 한국에서는 신문방송학이라고 하는지 또는 커뮤니케이션 학문들, 저널리즘 연구들이 대부분 현재 흔히 말하는 후기 산업사에 지금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설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면서 자기 성찰들이 요즘 많이 영미권이나 유럽권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학문적 바탕에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의 흐름들을 해석하고 있지 못한가 여기에 대한 성찰들이 무조건 제가 그래서 여기에 학문들을 깎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찰들이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 전체의 변화를 해석하는데도 사실은 설명력을 못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대학에서 배우셨겠지만 학교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현재의 디지털의 변화들, 미디어의 변화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들을 저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학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디지털 미디어는 전통적인 미디어, 레가시 미디어하고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고 있고 여기서 어떤 권력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고 도대체 카드 뉴스가 인기라고 해서 카드 뉴스 만들어 보고 영상 뉴스가 인기라고 해서 만들어 보지만 도대체 젊은 독자들과 시청자들은 디지털 레이티브 또는 모바일 레이티브 이 오디언스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요즘 최근에 뉴욕타임즈도 글 제목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복스를 쫓아가고 있다고 저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마저도 뭐 하는 좋은 방법, 리스티클처럼 가진 못하지만 차마 베스트웨이 이런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고 과거에 뉴욕타임즈에서 볼 수 없었던 제목들이 등장하고 시작한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젊은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찾아가고 있다는 이런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새로운 수익구조는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모바일에서 이러한 트래픽들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전환시켜 낼 수 있을 것인가 전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좀 이따 김혁PD님 모셔서 설명하시겠지만 방송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 변동의 문제들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들을 못 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기 송찰로서 나타나면서 현재 광고 비즈니스는 한국의 언론사가 대표적이죠 홍고 비즈니스로 많이 전락했습니다 즉 한국의 광고 매출의 대부분 매출 창구가 기업의 마케팅 부서가 아닌 홍보부서를 통해서 창출되고 있는 현실들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또한 유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의 관계성 때문에 광고를 하게 되는 이러한 종이 신문과 종이 잡지의 현실들 이런 것은 광고 비즈니스가 홍고 비즈니스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드디어 부정청탁과 금품 등 이거 사실 법률의 이름을 저는 김영란법이라고 약칭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건 분명하게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부정청탁이라든지 금품 등 수수들이 언론에도 만연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혼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어떤 일방적인 지금 레가시 미디어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라는 거죠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오늘 여기 저널리즘 스쿨처럼 이 저널리즘의 본질들을 어떻게 디지털 영역 속에서도 발현시킬 수 있고 그것의 경제적인 수익성들과 지속 가능성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저희가 KBS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모두가 필란트로피에 의해서 작동될 수 있는 저널리즘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제적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까지도 저희가 극복하면서 디지털 저널리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널리즘 내부에서는 또한 비용 절감에 대한 압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수익구조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계속해서 기업이 처하는 가장 첫 번째 수단은 비용 절감입니다 매출이 픽스되어 있을 때 비용을 절감하면 그것만큼 프로핏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은 가장 많이 하는 기업들의 어떤 수단과 방식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흔히 말하는 인턴과 파견직들을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레가시 미디어들이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지만 그 새로운 시도들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직 노동자라든지 한국의 대부분 큰 레가시 미디어들의 인터넷 부서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보도국 기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직 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리고 거기에 인턴까지도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이 무조건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비용 절감의 어떤 압박들을 수익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디지털에서 모바일의 수익성도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시도들이 고조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성장의 압력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이러한 모바일 영역에서 디지털 영역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는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관계자들하고 관계만 잘 맺어도 우리 언론사 우리 방송사 좀 앞으로 노출만 해도 트래픽 폭탄을 받을 수 있었고 나름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랬었는데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스냅챗이라든지 이런 이용자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알고리즘과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이 강화되면서 어떻게 우리 것을 도달율들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워싱턴포스트가 베조스가 인수되면서 많은 성장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트래픽 부분에서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답변들을 못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 압력이 잘못되었을 경우 아까 전에 비용 절감 압력이 잘못됐을 때는 인턴과 파견직을 양산하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트래픽 트랩이라든지 트래픽 인플레이션이 걸리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트래픽 지상주의가 나오는 거죠 트래픽 지상주의는 영국으로 치면 가디안이 더 썬을 모방하는 거고 독일로 치면 프랑쿠트 알게마이너 자이퉁이 빌트를 모방하는 겁니다 즉 황색 저널리즘을 모방하게 되는 거죠 전통 저널리즘이 어떻게든지 방문자를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 충격고로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식의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거 페이스북에서도 요즘 클릭베이트를 도달류를 제거하겠다는 알고리즘 개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흔히 말하는 클릭베이트 저널리즘 이런 부분들이 양상되고 있는 것 하지만 이것들은 하나의 트랩입니다 계속해서 그걸 만들기 시작하면 이러한 트래픽 자체의 밸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트래픽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더 많은 트래픽을 양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식의 어떤 생산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디스플레이 광고의 밸류들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돼 있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처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종이신문이라든지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시청률이라든지 구독률 이러한 도달거리의 기초에서 메커니즘이 작동되었고 이 메커니즘이 모바일과 디지털에서 또 그대로 작동할 거라는 기대치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확장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체의 영향력은 몇만부 팔렸느냐 사실은 한국의 저널리즘은 대단했습니다 조선일보만이 아니죠 조중동이라고 대표되는 어떤 메인더 한겨레신문 이런 들도 판매 부스가 웬만해서는 독일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르몽드라든지 프랑스 달게마이너 짜이퉁이라든지 줏돌 짜이퉁이라든지 심지어는 가디안도 앞서고 있고요 거의 뉴욕타임즈도 앞서고 조선일보는 사실 뉴욕타임즈를 앞섰죠 동아일보도 앞서고 있습니다 판매 부스에서는 이러한 거대한 부분들 이건 일본하고 한국에서 창출되고 있는 독특한 어떤 도달거리인데요 이러한 도달거리를 계속해서 1등 신문이라는 것을 1등 언론이라는 것을 도달거리에서 찾고자 했던 관습이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저는 트랩에 걸렸고 인플레이션이 걸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등 신문은 영향력입니다 사실 조선일보는 영향력도 좋습니다 영향력을 그러한 부분으로 만들어 나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도달거리로 만들어 나가려다 보니까 이러한 트랩에 걸리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종이 신문은 기본적으로 생산함수로서 더 이상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종이의 가치를 인정하고 저도 종이 신문 좋아합니다 개별적인 테이스트, 취향하고 관계없이 산업적으로 볼 때 종이 신문은 더 이상 생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산함수가 갖고 있는 프로덕션 펑션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스켈러빌리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긍정의 생산의 규모의 Positive Returns to Scale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동일한 아웃풋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거나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아웃풋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 어떤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합병을 한다면 대표적으로 동일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면 긍정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더욱더 많은 성과를 보이냐면 높은 고정 비용이 있을수록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고정 비용까지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 고정 비용이 메꿔지면서 가변 비용이 매우 작을 때 매출은 늘어나지만 비용은 적게 늘어나면 아웃풋은 대단히 커지게 되고 여기에 맞는 프로핏도 상대적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종이신문이 성과를 구가할 수 있었던 거고요 문제는 이것이 거꾸로 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종이신문은 우리 이성규 팀장도 잘 알고 계시지만 프레드큐우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전체 비용 중 종이 및 인쇄비용이 25에서 35 그다음에 배달 및 유통비용이 30에서 40%입니다 사실상 픽스코스트죠 이 픽스코스트가 대단히 높고 흔히 말하는 기자들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비율이 한 30%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아블 코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픽스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매출이 적든 아니든 간에 코스트가 대단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점점점점 매출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적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수익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뉴욕타임즈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죠 기업이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인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7%에서 8%로 왔다 갔다 합니다 20%를 넘기는 데는 구글도 있고요 애플도 있고 요즘 디지털 기업들이 20%를 넘기죠 40% 50%까지 넘기긴 하지만 전통적인 기업구조에서 10%를 넘기는 건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20%까지를 2000년까지 1999년에서 2000년, 2001년까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사실상 돈을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종이신문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만약에 도달보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고정비용을 유지할 수 없는 배신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1이 줄어버리는데 매출은 줄어버리는데 눈에 띄는 비용구조는 줄어드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 경영진에서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프로핏의 급속한 감소가 느껴집니다 당장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 프로핏에 갑자기 떨어지는 거죠 왜? 매출은 확 줄었는데 비용은 거의 줄지 않은 거죠 성장할 때는 비용이 적게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었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되게 어려운 것은 매출은 확 줄어갈고 있는데 비용은 거의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생산하면서의 문제점들이 있죠 성장할 때는 좋지만 이것이 배신을 내리면서 하락할 때는 대단히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산업이죠 철강산업이고 자동차 산업이 전형적으로 유사한 경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후기 산업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통적인 산업사에서 작동했던 경제 논리가 더 이상 현재의 저널리즘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부분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다른 데서 발표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퍼버티라고 요즘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도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참아 말하지 못하면서 다른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언가 자꾸 나라를 비방하려고 하고 비하하려고 하는 것들이 만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브렉시트가 대표적이죠 지금 유럽 사회는 난민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부분에 있어서의 서로 상호간의 갈등과 질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독일에서는 사실은 장난으로 만들었겠죠 한 청소년들이 난민들이 배가 고파서 아이를 갖다가 사람을 인육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것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고 나도 목격했었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앙길라 메아켈 독일 총리가 페이스북에 전화를 해서 이건 빨리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결합되면서 만들어내는 사실은 비난과 비방과 거짓들이 인터넷에 넘쳐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현재 디지털 공론장에 대해서 저널리즘이 작동하게 될 아날로그 공론장이 아니라 이 디지털 공론장은 왜 이런 성격을 갖게 되는가 하나의 글만 하면 엄청난 악성 댓글들이 붙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우리 한국에서는 일배라든지 메갈리안 논쟁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봐야 된다는 거고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던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메갈리안 논쟁은 쉽지 않은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저널리즘이 작동하는 공론장의 특성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테러라든지 ISIS라든지 또는 난민들 그리고 이거와 함께 반대의 경향으로 극독하게 퍼지고 있는 유럽 사회에서 퍼지고 있는 또는 미국의 트럼프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퍼퓰리즘의 어떤 확대 그리고 이런 결과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브렉시트들 물론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지 이것이 궁극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또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화두는 되고 있지만 도대체 해결책도 없는 이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들 또는 이러한 부분들 북한이나 북핵이라든지 계속해서 국민들이 온 국민들이 편을 갈라서 마치 이념 논쟁하든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 속에서 저널리즘이 자리한다는 것 그래서 조금만 얘기해도 너는 저쪽 편이고 너는 이쪽 편이고 이러한 편 갈르기가 어떠한 시도를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구글에서 푸버티라고 했을 때 나왔던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들을 몇 개 가져온 겁니다 푸버티를 상징하는 거죠 또는 이런 이미지들 사춘기를 뜻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디지털 저널리즘이 작동하는 이 디지털 공론장이 아직까지는 도입 시기에 있고 사춘기에 있다는 것이 저의 태제인데요 이 사춘기는 기본적으로 의학적으로 제가 위키페디아에서 찾아보니 이러한 성장 호르몬 내화수체라는 성장 호르몬이 자극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육체가 아직까지는 못 견뎌 하면서 갑자기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는 가슴이 나온다든지 이러한 육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고통으로 다다오기도 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나 생활에 있어서는 사춘기적인 양상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 학술적 설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그 자체가 하나의 다양한 성장하기 필요한 데이터들을 전달하고 이 데이터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서 이루어지는 아직까지는 충돌하면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떠한 저는 성장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넷 지금 공론장도 디지털 저널리즘이 작동하는 것은 명확하게 인터넷이고 모바일입니다 저는 공론장이 지금까지 미디어 학문들이 분석해왔던 공론장 이론이라든지 하버마스가 분석했던 공론장 이론은 철저하게 오프라인 중심의 그러한 세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룰과 그 프린시플이 100% 동일하게 하버마스의 이론이 모바일에서 저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찰적인 반성들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정말 쉬지 않고 인터넷과 우리가 접속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평균 5시간 정도 저는 더 된다고 보는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터치를 몇 번 하는가 평균 유저 같은 경우는 2,600명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평균은 넘으실 테니까 한 5,000번 가까이 4,000번 가까이 이렇게 정말 과거에 인류가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가끔 데스크탑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서야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IoT라는 그런 것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변화를 말하지 않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태스킹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멀티태스킹은 예를 들자면 하루에 시간을 확대합니다 24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제약받았던 24시간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멀티태스킹은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시간수를 분석해보니 이래저래저래 너는 동영상 보는데 하루에 몇 시간 썼고 음악댄 데 몇 시간 썼고 잠은 몇 시간 잡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실제로 24시간이 넘더라는 거죠 그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디어 소비에 한 11시간을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의 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고 셀프 드라이빙 카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에 지나는 멀티태스킹의 시간을 저는 더욱더 늘려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디어의 소비를 계속해서 증가시킬 겁니다 미디어의 소비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소비량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공급자는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있는 거죠 소비는 팽창하고 있지만 공급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단히 사실은 지금까지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수요가 넘쳐나는데 공급자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전통적인 네오 클래식 경제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72년의 통계들을 보거나 지금 보면은 대단히 큰 숫자로 미디어 소비 시간은 즉 미디어의 수요 시장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기술의 증가와 함께 늘어날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제가 공론장의 특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크도 늘어납니다 거짓말도 늘어납니다 왜요? 그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과거에는 내가 이 시장에 공급자 시장에 들어섰을 때 페이크나 거짓말이나 거짓 선동들도 들어오기가 대단히 쉬워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속에서 저는 환경의 변화를 보는데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이 그림 많이 보실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교수님이 발표하는 자리에서 저걸 쓰길래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요즘 2005년에 교황 지기실 때 이런 모습이었대 2013년에 이렇게 달라져서 요즘 스마트폰 시대가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이거 페이크입니다 2005년의 저 장면은 장례식 장면입니다 저 사진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올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시대 변화를 이걸로 그림으로 보셨죠 이 그림들 2005년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아무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 않는 시대에서 당연히 2005년에 스마트폰 없었죠 사진을 찍고 있지 않았는데 2013년에는 다들 이렇게 들고 찍고 있는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앞장면은 사실은 베네딕트의 장례식 장면이었고 실제로 베네딕트의 즉위식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들겠죠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많은 언론인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시대의 변화를 발표하는 상징적인 그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크죠 페이크 체크가 안 된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이 여자분이 대단히 2년 전에 유명했었죠 판덴본이라는 네덜란드 여성입니다 다양하게 자기가 베케이션을 태국에서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 올리고 이거를 인스타그램 계정과 페이스북 계정에 다 올렸죠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고 뭐 이런 데도 찾아가 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아이하고 사진도 찍어보고 심지어는 스카이프로 할머니에게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태국에서 잘 있어요 휴가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 피부가 변한 것 좀 보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다 페이크입니다 그녀가 석사 졸업 논문으로 인터넷에서 페이크가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기 위한 입증 논문으로 이 작업을 했고 실제로 이 졸업 논문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까지 속였으니까요 실제로 이러한 공간에서 자기 방을 이렇게 꾸민 다음에 이렇게 했었고 영상도 보면 포토샵으로 다 바꿔버린 거죠 동네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서 색상과 색깔을 다 바꾸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모습들이 중간중간 나오는데요 피부색은 동네에 당연히 선탠한 거고요 이게 동네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네덜란드 여하튼 여행을 가지 않고 자기가 살던 집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인구가 10만도 되지 않았던 저 도시에 계속 머물면서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친구들 가족들 다 속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탠 본이 이거를 부모님한테 할머니한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받는 충격이에요 가족들이 다 속았고 그 사실들을 보여주니까 충격에 빠진 표정들을 그렸던 동영상인데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할머니는 화냅니다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속일 수 있었냐고 그래서 슬라판덴본 대단히 유명했던 사건은 2015년인가요? 2014년에 2014년에 있었고 그녀가 졸업 논문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페이크의 가능성이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가를 몸소 체험적으로 보여줬고 그 논문이 하여튼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디지털 프라우드는 저는 합리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죠 사실은 누군가를 해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아까 전에 있었던 베네딕트라든지 팝스의 어떤 즉위식의 장면도 합리사합니다 누군가를 속이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충분히 사람들이 납득이 가니까 이 이미지 너무 좋으니까 계속 사용하면서 어떻게 시대가 변했는지 저 그림으로 계속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고쳐드리려고 해서 당신 쏘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아직까지 이런 건 합리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인터넷 시기에 있어서 사기라든지 거짓말 조작은 증가했을까 전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실도 증가하지만 예를 들자라면 하나 보겠죠 오늘 하루 동안 꼭 나쁜 의미에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배고픈데 배 안 고프다 그러고 기분 별로 안 좋은데 기분 좋다 그러고 여기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분위기 너무 좋네 이렇게 해서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하신 분 몇 분 계시네요 역사적으로 볼 때 원래는 남자들이 거짓말을 적게 했었는데 요즘 남자들이 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거짓말을 한 21번까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믿겨지십니까 이건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서 만든 거짓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질문을 했잖아요 거짓말에 대해서 종류를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합리사한 거짓말들을 물어봤었던 거고요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널리즘에서 팩트체크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널리즘 디지털 공문장에서의 팩트체크는 대단히 중요해지는 사실로서 그리고 이 팩트체크만으로도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세상으로 저는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그 이유는 어디에나 있다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나왔잖아요 포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은 CIA 프로젝트다 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중심에 있었던 인터넷을 검열하는 것은 정당하다 왜 이것은 CIA가 만든 거니까 거짓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공식적인 입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무슨 사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명확하게 민족주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배우 얼굴 아시는 분 남성들 중에서 솔직하게 포르노스타죠 샤샤 그레이라고 하는 러시아에서 대단히 인기 있는 미국 포르노스타입니다 미국의 러시아에 있는 한 언론에서 그러니까 푸틴을 비판한 언론에서 이 여자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살인당하고 강간당하고 살인당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사람들 남성들이 크게 흥분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밝혀져 이거 페이크였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너네가 속았던 것처럼 푸틴이 하는 얘기에 친정부 언론에 너네가 속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이런 페이크로서 언론 조작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서 자신들이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작업을 했다라고 그 언론에서 공개를 했고 이것이 인디펜던트라든지 가디언의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페이크라는 것은 어떤 내 친구들의 질라판덴번처럼 이런 작업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러시아 언론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이러한 포스트 구텐베어 갤럭시에서는 시대에 있어서는 후기 산업사회라고 볼 수 있죠 구텐베어의 시대는 저는 끝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줄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훨씬 더 거짓말과 진실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트랜섹션 코스트라든지 인포메이션 코스트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거꾸로 진실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 누구나가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것 제가 대학에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수업 들었던 학생들한테 꼬드겨가지고 제가 아무런 내용적 기여는 안 했지만 코멘트는 안 했지만 미스피츠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거는 자꾸 뭔가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말로 일단 블로그로 만들어 놓고 저널리즘처럼 시작하는 것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들 소리지고 싶은 이야기들 데몬스테이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글로 적어내고 그것을 저널리즘으로 만들어내려는 노력들이 대단히 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도 여기 끝나고 나서 또는 이번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만들 수 있죠 이러한 비용들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가능성들도 열리지만 페이크의 가능성도 무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맞서야 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의 특징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진실에 대한 비용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거짓과 이런 가능성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통을 저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겪을 것이다 이런 혼란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정보가 많아져서 뉴스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저는 푸버티라고 볼 수 있고 디지털 시대도 디지털 푸버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장통이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철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벌써 디지털 번아웃이라는 용어들을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티크라는 용어도 너무 지친다 그래서 스마트폰 없는 한 달 동안의 휴가도 필요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일주일 정도는 스마트폰 없는 것 항상 스탠바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느낌들 사실은 저는 오늘의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다시 연휴 끝나고 이걸 또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느낌들이 지금 어쩌면 디지털 시티즌들의 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많은 정보에서 선택장애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고 네이버 검색, 맛집 검색했다가 더 이상 요즘은 안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맛집을 믿을 수도 없는 이러한 정보 속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판단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앞으로도 그래 줄 거라는데 모두가 모두를 적으로 삼는 경향들이 강해집니다 모두가 모두를 적대시하는 것 그 이유는 저는 이 수식에 있다고 봅니다 이 수식은 이 수식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가우스죠 가우스 분포도입니다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이렇게 사람들 수백 명 모집단을 크게 해놓으면 다 아주 똑똑한 사람과 중간 똑똑한 사람과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여기는 조금 이 정규분포를 벗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정규분포로 세상은 구성되어 있다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많은 부분 입증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주장이나 보도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집단이 되게 다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맞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승낸 대대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확신하는 거죠 보통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보면 네이버 다음 댓글이라고도 평가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음 댓글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이거는 어떤 주장하면 무조건 박근혜가 싫은 거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다른 요소들에도 기승절 박근혜 싫어 뭐 이런 거 또는 기승절 노무현 좋아 이런 식의 어떠한 부분들 부분 당연하게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틀렸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말 극단적으로 이걸 갖다 욕하는 사람들도 원래부터 저는 있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디지털 공론장이 아니라 원래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있었던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 집단이 아니고 광신도 집단이 아닌 이상 어떻게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규분포로 의견이 형성되어 왔고 내가 기사를 쓰더라도 우리가 언론을 만들더라도 우리 언론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수는 반대하고 다수는 찬성합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찬성하는 사람과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과연 과거에는 달라진 건 뭐냐면 이들이 공론장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비용이 비쌌기 때문인 거죠 코스트가 들었습니다 이들이 다 디지털로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이 디지털 공론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주장과 관련된 보도와 관련된 기사와 관련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냈던 댓글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포워딩하면서 내가 코멘터로 한 줄 페이스북에 달았을 뿐인데 여기에 반론하기 시작합니다 그 반론을 다시 스크린샷을 떠서 반론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의 메인스트림에서 이야기하는 제작자가 이야기하는 공론장에서 흔히 말하는 스피커가 이야기하는 어떤 주장만이 아니라 원래는 오디언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스피커가 되고 그 스피커의 발언에 흥분해서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냐라고 흥분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일배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메갈리언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걸 떠나서요 그리고 거기에 흥분하고 이런 식의 어떤 전체가 컨프론테이션 하는 것 대결 국면으로 빠지고 나가고 있는 것 이것이 디지털 공론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세상이 너무 지저분해 세상은 나빠 역시 아날로그가 좋고 디지털은 나쁜 것이야 이것을 선과 악으로 구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댓글은 좋지 않은 것이야 독자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건 해봤자 그런 댓글밖에 못 받아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득인 특성 속에서 디지털 공론장은 그 성격을 변화시켜내고 있는 거고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이 컨프론테이션의 어떤 문화들 저는 이것이 포버티에서 사춘기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아까 말했던 성장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그런데 극복한다는 것은 이들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가우스의 디스트리뷰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컨프론테이션하는 대결하는 국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결 국면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주장들을 만들어 나가고 사람들을 호흡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대결이 사라지는 조용한 세상은 어제 누군가가 바랬던 것처럼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대결 국면들이 많이 논쟁이 되고 아마 저널리즘 요번 교육을 하는 데도 나올 거예요 여기 공간을 하고 많은 후원을 해주신 구글도 하나의 플랫폼이고 많은 퍼블리셔들이 이것을 대립 국면으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대립 국면으로 보는 벨인가요? 벨 같은 사람도 주장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지만 자비스같이 어떻게 댄스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이것이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끊임없이 퍼블리셔하고 플랫폼이 갈등하는 양상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오늘 좀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생산자가 많아지고 어그리게이터들은 대단히 소수로 위너택스 올이라든지 네트워크 이펙트에 따라서 대단히 플랫폼 사업자는 소수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디지털 경제 특성들 때문에 다수의 퍼블리셔와 소수의 플랫폼은 갈등하는 국면들로 내재화 되어 있다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계속해서 성장통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에게 주어질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프란시스크 베이컨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신으로부터 저는 독립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항상 불안과 갈등과 대립과 반목을 내재화했다는 표현처럼 계속해서 어쩌면 인류가 맞게 될 하나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할 것인가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성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푸워티에 빠져있는 동생들에게 조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희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겪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겪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을 성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도 나름대로의 규칙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지털에서도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망중립성이라든지 또는 노 서빌리언스라든지 감시가 없는 사회들 디지털에서의 어떤 평화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우리가 사회적 규칙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더는 성숙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엘리 프라리저가 얘기했던 필터 버블의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저는 필터 버블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버블 속에 살아갑니다 나의 네트워크가 전체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죠 보면 정치적으로는 이런 생각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또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끼리 영화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버블인 거죠 그러니까 물방울 속 안에 들어가 있는 필터 버블에서 얘기하는 버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눗방울 놀이할 때 버블 속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그 버블 속에 들어가 있지 모른다는 것 하지만 나의 네트워크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출이 좋은 청바지에 사는 어디일까요? 브랜드는? 뱅뱅 뱅뱅이라고 그러죠 뱅뱅을 안 입고 있기 때문에 뱅뱅인지 모르는 거죠 뱅뱅입니다 뱅뱅이 청바지 매출률 1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필터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피스를 얻을 수 있고 거기 필터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는 게 어떻습니까? 그거를 너무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필터를 계속해서 개선할 것인가 필터를 진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회가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냥 농담 삼아서 말했던 댓글에다가 발끈해가지고 너는 메갈리아야 너는 일베야라고 싸우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성숙한 태도들이 정신적으로 거리감을 두는 태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는 것 박지를 거꾸로 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저널리즘하고도 중요한 건데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디지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데이터하고 컨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인포메이션은 디지털 인포메이션 포함해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컨텍스트가 들어간다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성이라는 신화는 저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서 이런 객관성의 신화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 필터버블들 그래서 선택적 인지를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나는 믿고자 하는 사실만 그 사실도 풍부합니다 이거를 파워드 만주 같은 경우에는 스루인업라는 책에서 한국으로는 이기적 진실이라고 번역됐죠 사람들의 선택적 인지가 디지털 시대에서 더욱더 강화됐다는 거 왜요? 훨씬 더 정보를 찾기 쉬워졌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코스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9.11은 이건 CIA 작품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을 만한 근거들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속에서 과거에는 그런 정보를 찾기 너무 어려웠는데 자기가 믿고자 하는 세상을 건설할 수 있고 그릴 수 있는 정보는 이너프하게 충분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편협하게 만든다는 거고 싸우게 만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인포메이션은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 거고 이것은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는 거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뉴트럴 인포메이션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투버티의 상황을 조금 어드벤처로 생각하고 여유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저널리즘 하면서 이러한 댓글 그런 에세이는 그만 쓰셔야 돼요 댓글 논쟁들을 얘기하면서 저널리즘 공론장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속이 민주주의가 우리는 부족하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만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공론장에서 구조적으로 일반화 될 수 있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력성들, 회복력들 우리 사회 자체도 이런 회복성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또 이제 세 번째 문제에 들어가면 이거는 제가 많이 주장하는 겁니다 원사이드 피로울이라는 버즈피디에서 만들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영상을 보고는 아닌데요 즉 프리 사이즈 옷이죠 하나의 사이즈로 여성들에게 특히 여성들 옷이 많죠 남성들은 이제 모자들 정도만 있는데요 하나의 사이즈에 맞춰서 이것이 표준 사이즈처럼 강요하는지 그 사이즈만 만들어내는 옷과 브랜드들 문제 있죠 요즘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널리즘이 그렇습니다 항상 6천만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의 독자가 비록 30만이라도 항상 6천만 국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공기로서 공적 기능을 다하는 기능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적 기능이 저널리즘에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래서 한겨레신문이나 마찬가지고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도 항상 뉴스는 똑같습니다 초등학생이 로그인을 하나 대학생이 로그인을 하나 40대의 비정규직이 로그인을 하나 60대의 아버님이 70대 저희 아버님이 로그인을 하나 화면이 똑같습니다 원래 9시 뉴스, 8시 뉴스가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쁘게 만들고 설계를 해도 왜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일까 나름대로 준비하고 실외에 맞게 설계하고 사이트 앱도 구축하고 이건 SBS 얘기를 하는 겁니다 SBS는 고민을 잘했는데 왜 들어오지 않는가 라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답변이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6천만 국민에게 저 앱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이해도 다르고 관심도 다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공을 했어요 10%를 스스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턴을 분석할 수 있죠 일주일 동안 강정수는 정치 뉴스를 한 번도 클릭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강정수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대중추수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 뉴스를 계속해서 전면에 또는 리오올림픽에 대해서 저는 진짜 스포츠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이번에 볼트가 썼던 얼굴 표정 이거나 좀 보면서 재미있으면서 깔깔거렸지 뉴스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다음이나 네이버 잘 들어가진 않지만 들어가면 요즘 들어가면 계속해서 리오올림픽 리오올림픽 안 들어가게 돼요 저는 왜 똑같아야 됩니까 이것은 레가시의 어떠한 전통들이 그대로 오고 있다는 거죠 갈라야 됩니다 사람마다 새로운 퍼스널 필터가 만들어지듯이 페이스북에서 트위터에서 끊임없는 필터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포츠 뉴스를 클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 뉴스를 클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재의 뉴스 서비스는 원사이드 필드 올입니다 강제하고 있고 강압하고 있는 거죠 생산자 중심에서 이것은 브로드캐스팅의 산물이고 모바일 시대의 잘못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문제 이거죠 자발적 로그인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이것이 유리화보다 더 중요하다 봅니다 자발적 로그인을 할 정도의 로얄티 충성도가 있어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매력적인 웹사이트를 만드셔야 그 다음에야 플랫폼하고 경쟁하고 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는 성찰할 수 있어야 되고 UI, UX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오디언스와 우리의 독자들이 우리에게서 신뢰하고 우리를 믿고 우리를 기대하고 흥분하면서 기다리게 할 수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자발적 로그인을 만드는 것 그래서 크레이셔키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뉴스라고 만들어 바꿔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뉴스 오버로드 뉴스의 과잉 정보의 과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터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작동하지 않아서 시대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지식인도 저는 하나의 필터라고 생각합니다 위키피디아도 하나의 필터입니다 언제까지 20년 지나도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결혼하던 안 하던 애를 낳고 그새 조카를 어떤 동생을 얻었는데 그 친구도 지식인 보면서 역삼동 파이낸스 센터는 이런 거를 못 본 찬던들 이런 시대가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20년 뒤에도 똑같이 네이버를 보고 있는 것 20년 뒤에도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필터를 진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그가 보다 나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판단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이러한 필터를 만들 것인가 끊임없는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필터 이노베이션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전체 과정 속에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중요성들은 여러 차례 듣게 되실 텐데요 데이터 분석 없이 필터를 이노베이션 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 없이 어떠한 전략적 접근 어떤 어프로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감으로 나오는 거죠 데이터의 중요성인 거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마이클 샘벅 자체가 폴픽션이나 이런 만들었던 영화 제작자 나이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이 70이 넘으신 마이클 샘벅도 버즈피드에 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R&D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 헐리우드에 일하면서 이렇게까지 버즈피드처럼 R&D를 많이 한다는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버즈피드가 그렇게 장난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R&D를 합니다 어떻게 모바일 유저들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들은 심장을 어떻게 다르게 띄는지 그들의 DNA는 어떤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속에서 답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해진 다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시대에 비디오피케이션 오브 에브리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데 워낙 많은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거 페이스북이라든지 스냅챗 유튜브 이런 식의 동영상 부분들이 많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또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엔 인스타그램을 더 이상 이미지 SNS라고 부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널에서는 워낙 동영상들이 소비가 많아지고 있고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트위터도 여러분 한번 요즘 켜보세요 140자만 적는 거에서 보면 동영상 생방송 사진 사진도 찍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스냅챗처럼 스티커 찍는 거 나오는 거죠 140자 글자 찍으려고 트위터를 계속한다면 3G 환경으로도 인류가 종속할 때까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류가 물론 돈 벌려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4G나 5G대로 가려고 합니까 텍스트만 하려고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지와 동영상은 대단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 가는 거고 저는 그래서 텍스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좋아합니다 텍스트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텍스트에 어울리지 않는 포맷은 저는 다 동영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 저는 그런 주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강조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모바일 시대도 텍스트로 읽어야 되는 것들은 더욱더 모바일에서도 읽기 편하게 활용하기 편하게 텍스트로 가야 된다는 거지만 굳이 텍스트로도 안 가도 되는 것들은 저는 대부분 동영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용자들이 우리의 디바이스가 동영상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즈피드의 컨텐츠 한번 보십시오 파란색이 동영상입니다 지난 2013년에서 2016년에 있어서 이 빨간색의 텍스트나 이미지의 리스티클이에요 올해로 오면서 동영상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버즈피드는 이제 동영상 사업자입니다 생산량으로 볼 때는 아니 소비량으로 볼 때는 소비자들이 폭발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속도가 더욱더 증가될 것이라는 거고 여기에 맞는 내러티브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우리의 코어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관심도 안 갔는데 어떻게 코어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모바일에 맞는 내러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코어 메시지까지 그들이 도달하는 경로들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바일 라이브도 늘어나고 있죠 유튜브도 곧 모바일 라이브를 시작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모바일 라이브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뭐 포빌리셔들 위해서 돈도 엄청나게 지붕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버즈피드한테는 이만큼 좋고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이 라이브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언론들에게 준 거지만 축구팀들에도 좋습니다 레알 마드리라든지 뭐 이런 데도 좋고요 연예인들에게 셀럽에게도 좋고요 이 부분 계속해서 진화될 것입니다 텀블러도 지금 라이브 도입을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써보셨어요? 이 MSQRD? 이 앱을 다운받으면 스냅챗처럼 마스크한 다음에 라이브 방송 페이스라이브 누르면 페이스북 라이브로 연결되는 거죠 이런 기능만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9월부터 A롤과 B롤이 제공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국회에 내가 제 친구가 페이스북으로 모바일로 라이브를 하면 소비자들은 이용자들은 하나의 화면에서 두 개의 라이브를 볼 수 있습니다 손석희 씨가 진행하다가 국회에 있는 기자하고 이렇게 직접 라이브 하잖아요 그럼 항상 소리 끊겨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도 대형 방송 촬영이 나가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내가 여기 있으면서 워싱턴과 라이브를 하나 찍어가지고 소비자들은 하나의 라이브 화면을 볼 수 있는 시대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테크놀로지는 더욱더 진화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기술이 방송에 지금까지 있었던 고비용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블로그가 종이신문의 고비용 구조를 깨치면서 윤정규의 고비용 구조를 깨치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라면 이제 동영상이 방송국에서나 가질 수 있는 높은 고비용 구조를 깨트리면서 누구든지 방송할 수 있는 시대로 그것도 라이브 방송할 수 있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저널리즘이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어떤 내로티브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호흡할 것인가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기에 답변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어떤 저널리즘 발전에는 저는 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죠 이러한 배경에는 우선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에드마켓이죠 광고 시장입니다 여러분 분석이 되지만 11배 정도가 더 높다고 해요 동영상 광고의 효과가 특히 페이스북 같은 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 동영상 하나 보시면 그 다음에 광고 동영상 나오잖아요 이 클릭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당연하게 플랫폼 사업자 유튜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동영상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시장에 있어서의 성장이 보존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용자도 동영상을 선호합니다 이거는 이제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 1위가 라이크 누르는 겁니다 라이크 버튼 누르는 거죠 2위가 동영상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호도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2003년인가 4년에는요 소셜 게임 하는 것이 2위였어요 게임은 사라졌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셜 게임의 원형은 페이스북에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2002년 3년에는 소셜 게임이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 중에 두 번째였다면 이제는 워칭업 비디오가 2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스냅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란색이 비디오예요 스냅챗 처음에는 이미지를 24시간에 파괴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하지만 스냅챗의 사람들이 이제는 동영상을 만들고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중심의 플랫폼으로 저는 스냅챗은 명확하게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비디오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디오 플랫폼으로 전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플랫폼의 진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에 맞는 저널리즘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해서 생산할 것인가 아이폰 방송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속에서 이용자들의 DNA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걸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그들이 그 하루에도 수없이 보는 그 동영상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좋아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 것인가 저희가 디바이스 쓴다고 우리도 아이폰으로 찍었어 우리도 갤럭시로 찍었어 영상을 이건 잘 안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40, 50대 전통 기자분들이 그걸 하는 것 자체도 저는 그런 건 저는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뭐 이건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는 저희의 패러다임은 PC적인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과거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저희는 본인 모바일을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지금 초등학생들이 본인 모바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 놀러 온 조카들에게 스냅챗을 보여줬더니 제가 보기엔 두 명의 남자애가 딱 경기를 일으킨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그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게임할 때하고 동일한 눈빛과 마시간 눈빛을 보여주면서 뭐 what the hell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바로바로 거기에서 렌즈여가지고 동영상 만들고 보내고 보내고 그들은 여기에 어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른들 지금 스냅챗 줘보려면 이게 무슨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난 이런 거 싫어 나는 세상이 싫어 이러면서 반응하시겠지만 저의 얘기는 아직까지 저도 그렇습니다 PC의 사고방식이 났다는 거죠 네이버 뉴스의 UI를 보십시오 PC의 UI를 모바일에다가 구겨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네이버의 UI, UX 디자이너들이 후져서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저희가 극복할 수 없는 PC의 DNA가 저희 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그림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패신저 레일웨이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이노베이터들이 만든 겁니다 당대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이노베이터들이 마차를 연결하면서 한꺼번에 매스 트랜스포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근데 통로가 없습니다 이 통로를 만드는 데 무려 60년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불편했고 뭔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면 이동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데는 짐칸을 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화장실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걸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트라이얼 에러를 하면서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고 개선해 나갔다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처음부터 내가 조금 스마트폰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스마트폰의 전부가 아닐 거라는 거죠 스마트폰의 용도와 디바이스의 기능과 우리의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바뀌어갈 거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찰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보면 논쟁을 합니다 베인과 배트맨이 누가 진정한 어둠의 자식인가 베인이 했던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베인이 했던 대사를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너는 너의 어둠이라는 것은 너는 어둠이라는 것은 너의 알리바 동맹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너는 다크를 아답트했을 뿐이다 너는 수용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어둠 속에서 태어났고 몰드 바일 그 어둠이 나를 만들었고 저는 이 더 다크를 더 모바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은 우리가 수용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바일 속에서 태어나야 되고 모바일이 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널리즘에 주어진 과제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변해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거기 있습니다 오디언스가 거기 있습니다 오비언스가 다르게 다르게 작동하고 있고 다르게 심장박도를 울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애써 그거를 귀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자가 너를 속이는 것 하지만 그들은 나한테 속여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마워요 오디오ação Cristo 이름으로 들으셨고 이름은 제가 이미 한 사람이었을때는 저의 영향이 없었을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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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모바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업 시작할때 말씀 드렸죠? 질문 많이 하셔야죠 이제 마이크는 남겨드릴게요 수업 잘 들었습니다 2학년 때 학부에서 아 네네네네네 이런각을 감정이예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거는 저도 요즘에 스냅칫이나 어떤 동영상들이나 콘텐츠 같은 걸 봤을 때 그 콘텐츠에 대한 집중 지속 시간이 1분 내외라고 봤어요 그 안에 모든 걸 다 압축시켜서 넣는 게 추세라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전화해 줄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 과연 그 1분 안에 동영상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드리고 그렇게 들어간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왜곡이나 아니면 생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그 마차 패러다임에서 느꼈던 게 과연 그걸 다 꾸겨 먹는 것만이 정답일까? 아니면 아예 애초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들어간다면 그게 저널리즘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마차 패러다임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까요? 이런 말 하면 방송 기자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방송 PD들은 기자들 보면서 멍청하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멍청하니까 멍청한 뉴스만 만들고 있다고? 이건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짧은 9시 뉴스를 봐가지고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게 무슨 저널리즘인가? 긴 텍스트 분석 기사를 봐야 저널리즘이지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1분 영상에 있으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다 스낵업을 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문제는 봐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17세기, 18세기를 분석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단태의 신곡과 괴수의 파우스를 읽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당시에 그걸 하면 소비됐던 책들을 분석하면 약 한 70%에 80%는 포르노그라피하고 정치 팜플렛밖에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갖다가 깊은 기사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사의 목적이라든지 1분 안에 해야 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인베스카티브 저널리즘이냐 아니면 그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미끼냐, 리드 상품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막 스콜을 하면서 영상을 엄청나게 봅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어가지고 이걸 갖다 30분 보는 경우는 아무리 메시지가 적어도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그 1분을 통해서 30분을 볼 수 있는, 20분을 볼 수 있는 또는 롱펌 저널리즘을 갈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복스미디어의 에즈라 클라인이죠 에즈라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설명 동영상, 익스플레인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걸 만들었던 그 당시의 고민이 뭐였냐면 그걸 SBS에서 모방하면서 설명 동영상을 만드는데 거기까지만 딱 같은 거죠 에즈라 클라인에게 가졌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내가 만드는 이 좋은 기사를, 분석 기사를 사람들이 보게 만들 것인가 처음부터 이걸 들이밀었더니 안 보더라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그러한 짧은 것들 속에서 내 스트리밍 안에 내 것이, 피드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내 기사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건너뛰더라는 거예요 글은 좋지만 다음에 읽어야지 저장 버튼을 누르지만 페이스북 보면 17개째 읽지 않고 저장하고 계신다 이런 메시지 뜨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하, 쉽게 설명해 주자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모티베이션이 생길 거다 다른 걸 멈추고 긴 것을 읽을 수 있는 이것도 저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솔루션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짧게 짧게 보고 있는 이 세태를 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욕하려면 인류는 욕해야 되는 대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모두가 진지한 걸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바일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짧게 짧게 보는 것에서 어떻게 긴 저널리즘, 분석 저널리즘으로 가는 길들에 길목에다가 방향 표시를 잘 해주면서 이 길로 가게 할 것인가 그래도 저는 10% 20%밖에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많이 하는 겁니다 원래 추정 60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원래 인베스트 카티브 저널리즘은 많이 읽지 않았고요 뉴욕 얼마 전에 워싱턴포스트에서 며칠 전에 어제인가요? 뭐 팀쿡하고 5페이지짜리 전면 인터뷰 그거 몇 명 읽을 것 같을까요? 워싱턴포스트 독자 중에서도? 전 10%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포스트 정기 독자 중에서도 5페이지 인터뷰를 읽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정신적인 그러한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메인 메시지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도입구들을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R&D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간중간에 도입구를 만들어내는 게 과정이라면 결과적으로 저널리즘을 추구해야 되는 본질 자체는 그런 비판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가요? 그럼요 저널리즘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하고 성찰하고 임팩트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그러한 것이 단순하게 정형화된 형식 괴테의 파우스처럼 긴 연극이어야만 해 이것이 연극이고 나머지 연극이 아니하나는 아니라는 거죠 짧게 할 수도 있다는 거고 또 가십도 다를 수도 있는 것도 저널리즘 안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널리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사회적 성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댓글에서 다투는 거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좀 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널리즘의 역할은 개인의 가치관을 정형해주는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생각하고 그 여러 가지 프레임을 가진 관점들 중에서 한 가지를 최선을 선택하는 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댓글에서 여러 가지 나름의 논리가 있고 주장이 있기 때문에 댓글에서 논쟁이 나가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라이트하고 가볍지만 저널리즘으로 인식하고서는 당연합니다 그러고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댓글은 그런 것이야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거죠 그런 것이 원래 댓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들이 들죠? 가까운 데 먼저 달려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요즘에 제가 인터넷 보면 재밌는 말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SNS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데 그거를 선동, 날조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그 다음에 팩트폭력이라는 말도 좀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좀 팩트랑 진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필요성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제 일반적인 오디언스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약간 궁금해요 네, 네, 네 저희 같은 대학생들이 사실 이런 거 팩트를 체크한다 그러면 구글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거기다 뭐 텍스트를 쳐본다거나 이미지 아까 그 포프 사진 같은 거를 이미지 올려보면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이다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나중에 구글이 그냥 인공지능으로 팩트를 다 체크해줄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십니까? 뭐 후자부터 하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대단히 로봇 저널리즘인데 알고리즘 저널리즘의 영역 중의 하나가 팩트체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레퍼런스 체킹을 하겠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이것이 사실이다 거짓이다 얘기하지 않지만 이것의 레퍼런스군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컨싱퍼런스, 음모론 같은 경우에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걸 보면 진짜 달을 착륙했을까 미국이? 저는 지금 의심하거든요 한 반쯤 안 있는데 그렇다고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 다음은 한 번도 안 갔지?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어떤 것은 팩트이고 어떤 것은 진실이고 아니지 않은 것도 결국은 디베이트의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오디언스 쪽으로 갔지만 항상 팩트를 소비해야 되고 항상 사실을 소비해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목소리의 부분들이 다양해지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말 9.11은 오사마 빈라딘의 행동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보도도 있는 거고 그것을 시아이의 인사이드 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이것들이 디베이트하는 공간들을 서로 적대시만 안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을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트위터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사건 여러분도 있었습니다 연평도 사건이 트위터의 첫 번째 사건이죠 그거를 보도하면서 연평도 폭격이 일어나자마자 한 분이 디스인사이드에서 이라크가 폭격받던 사진들을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것들이 빠르게 RT 되면서 그 폭격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니까 KBS 언론사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방송국 기자가 그 부분을 배경함으로 띄웠습니다 그걸 근데 다시 또 CNN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디스인사이드가 CNN까지 가는 경로가 한 시간 안에 일어났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다음날 언론에서 엄청나게 깠어요 트위터는 거짓이 유포되는 공간이다 아니죠 팩트체크 안 한 기자의 잘못인 거죠 이용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들은 널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더욱더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팩트체크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건데 이용자들한테 팩트체크를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용자들은 자기가 보면 선택적 인지를 하는 것은 저는 맞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얼마나 건강한 저널리즘이 중간에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끊임없는 팩트체크 속에서 이러한 디지털 공론장에서 중재적 역할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용자 하나하나가 믿는 것은 너네는 거짓말을 믿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페이스북은 트위터는 구글은 네이버는 다 잘못된 거야 그래서 현 정부가 그런 걸 시도하죠 마치 그런 거를 자동적으로 디텍션 해가지고 이 사람을 고발하고 이거를 트윗하면 고발하고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용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옆집에 있는 제 고등학교 때 정말 짝사랑했던 누나가 있었는데 동네에 우리 엄마가 아침에 밥 먹으면서 그 여자가 어젯밤에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가더라 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미를 표정을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를 믿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엄마는 목격하지 않았을 거고 옆집에 아줌마가 하는 말을 들어왔을 거고 그 아줌마는 믿을 수 없으니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원래 소문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원래 소문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이야기 속에서 진행되는 거고 이것이 디지털에서는 인포메이션 코스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이거 이거 하나마다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널리즘의 역할도 그걸 다 체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나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자꾸 이용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자들이 이용자 입장에서 들어가다 보면 팩트체크 안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네 편안해지기 네 네 네 그 능력이 제가 하나만 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선생님이 연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 접고 혁신 전랄대 측이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전에 광고 시장의 무료 중심이 인터넷으로 이동하는 건 호텔의 잘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종이신문과 방송의 광고 효과보다 인터넷의 광고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쿼츠라는 뉴스에 깠았어요. 어떤 식이냐면 메신저처럼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회사가 150년 가까이 된 애틀이라고 하겠죠. 쿼츠라는 앱을 설치를 해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 의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텔렛파 미디어는 역사로 볼 수 있는 신뢰, 소스 인프를 다 갖춘 기성 언론. 쿼츠라는 앱은 기성 언론이 가진 트렌디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랑 비슷한 것을 구글 뉴스 앱이라고 보는데요. 트렌디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구글에서 뉴스랩을 설치해서 보면 기성 언론사로 쌓아주죠. 다음 포털처럼 가져와서 댓글 달기하는 게 아니라 아웃링크로 하죠. 신뢰성은 역사에서 오고 그런 기성 언론들은 문제는 수익구조가 광고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구글은 에드센스 또한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구글 뉴스랩이 미래 뉴스 서비스요. 디지털 저널리즘에서 어떤 영향이 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죠. 구글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예를 들면 나라마다 방식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구글 뉴스라는 것 자체가 크게 많은 사람들이 애호받지 않지만 특히 유럽에서는 되게 영향력이 크거든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포털 수준은 아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30%에서 40%가 첫 번째 뉴스 서비스의 경로로 구글 뉴스라는 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지만 구글 알고리즘에는 신뢰도 측정이라는 팩토가 되게 파라메타가 되게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언론사가 지금까지 신뢰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고 예를 들면 팩트체크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도 실제로 그 파라메타의 알고리즘에 작동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구글 뉴스도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 신뢰도가 되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소비해주는 건 구글 뉴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로그인을 하긴 합니다만 사실 그 알고리즘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개인화되어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의 분석 사실은 구글은 그걸 또 많이 갖고 있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서치의 어떤 비이비어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페이스북처럼 어떤 음악을 듣는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양에 있어서는 페이스북에서 많이 뒤처져서 이런 개인화되는 어떤 필러서비스를 만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구글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할지는 그건 이용자들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구글에 갖고 있는 전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요즘 변화하고 있지만 많은 DNA가 구글이 조금 안드로이드를 갖고 있긴 하지만 PC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의 많은 특징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진화할지는 그건 구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같이 혁신의 노력들을 하고 있죠. 요즘 최근 하고 있는 AMP 같은 거. 영어 발음이 정말 안 좋은데 Accelerated Mobile Page라고 하는 이러한 AMP라든지 페이스북처럼 인스턴트 아티컬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는 모르겠지만 서구에서는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는 구글 뉴스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배력들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수님께서 정보를 강의하는 일반 인공하시니까 필터의 실패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강의 주제가 희귀 산업사회에 뭔가 지도하고 교수님께서 지자치게 언론의 산업적 생성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고 약간 대중을 의민화하면 개몽적으로 만약에 저널리즘이 산업적으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헌을 해야 된다면 미디어 리터러시 비롯도 되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하죠. 그런데 미디어 리터러시가 프랑스 정부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종이 신문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운영하는 팀에서는 끊임없이 종이 신문의 어떤 중요성 레가시 미디어의 사실은 저는 그거 기득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득권적인 어떤 것을 소비해야만 교양이 있고 이런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디지털 내에서도 깊게 분석할 수 있고 깊게 사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어떤 세대 간의 차이를 강요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지에 글 쓰는 것도 좋습니다. 원고지에 글 쓰는 것만이 규범적으로 노마티브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처럼 어떠한 부분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를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리터러시가 정말 맞는 리터러시인가에 대한 퀘스천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어떠한 부분들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지금 그 질문이 가장 대단히 중요한 질문으로 대두되면서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턴이나 파견직 또는 그 내부에서의 어떤 권력구조의 어떤 불합리성 그러니까 언론사 내나 방송사 내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광고 비즈니스와 홍보비즈니스의 어떤 착각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저는 훨씬 더 앙테프레니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것은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서비스 봐서 돈 받으면 김영란법이 이런 데에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 올바른 경제적 고민들을 더욱더 치열하게 할 때 어떻게 하면 광고 효과를 높일 것인가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홍보 효과를 높여줄 것인가 고민하는 순간 저는 기업하고의 결탁이 더욱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고의 어떠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 식구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위해서라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고민하고 경제적 마인드를 갖고 있고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몽적으로 부분들이 없지 않아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인상을 줘서 좀 죄송하고요. 시간 관계상 그거는 저도 다음번에 또 볼 수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른 질문이 몇 가지 더 있으니까. 그리고 저 말고도 훌륭하신 강사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한테 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고요. 첫 번째는 아까 비린말 하락으로 인해서 거짓말의 가능성이 올라갔지만 진실의 가능성이 올라갔잖아요. 사실 오늘 거짓말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매시되는데 진실의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보여지는 게 있다면 예시를 좀 드려주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모든 사람들이 블로거다 또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런 것도 사실은 진실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대표적으로 보고 있고 오마이뉴스에 출연은 사실은 인포메이션 코스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것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운동단체들이 미디어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연대든 경실련이든 어떤 어버이 연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단체들도 다 스스로가 미디어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인포메이션 코스트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자신들이 기자를 고용하던 이것이 보도의 형식 즉 출입처에 의한 보도자료는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미디어화되면서 자기 목소리를 전달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의해서는 인포메이션 코스트가 줄어들었죠. 제가 함께 만들었던 슬로우 뉴스만 하더라도 그냥 처음에는 컨퍼런스 했었던 팀입니다. 인터넷 주인찾기라는 컨퍼런스를 내외하면서 우리 이제 컨퍼런스 그만하자. 내용도 맨날 비슷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미디어가 돼보자. 우리가 한번 저널이 돼보자. 그래서 그냥 뭉쳐가지고 만든 겁니다. 물론 몇 명이 희생정신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 작동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한 언론사는 아니지만 그리고 언론사 사원 사무실도 없지만 오마이뉴스같이 그런 크게 성장하진 않았지만 슬로우 뉴스 그래도 요즘은 자리를 좀 자빠가지 않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이것은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죠. 훨씬 더 인포메이션 코스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께서 이런 식으로 비용 사각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저널이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 얘기하신 거에 따르면 체크 체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혀서 여러 가지 새로운 영상이나 이미지에 관한 도입부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 기존의 언론인으로만 충북되지 않다. 다른 전문가들 필요하는데 검게도 하는 비용이나 새로운 노력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어떤 저널리즘 새로운 미디어를 창업하라고 부전을 권유하시면서 하지만 동시에 이 비용을 솔직하게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가장 제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를 미리 얘기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디지털 시대에 오면서 지금 인터넷 언론들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3인 이하, 4인 이하, 5인 이하 사업장 줄여야 된다. 지금 문화부에서도 법령 만들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꾸 그런 사업장을 한번 줄여봐서 경쟁을 줄여보려고 싶은 부분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늘어졌다고 해서 저널리즘이 양질화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저널리스트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3인 이하 사업장으로 막는 건 되게 넌센스라고 생각하지만 임팩트 있게 저널리즘이 의미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동영상의 문법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R&D 비용이 남을 거고요. 그래서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도 동영상 많이 만듭니다. 언론사들도. 뷰도 많이 나와요. 저작권을 위배하든 뭘 어떻게 하든지 요즘 보면 SBS도 가끔 피키스러워져서 저작권법 어디 해외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하면서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임팩트를 증가시키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리치는 임팩트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R&D 비용이 늘어날 거고 결국은 여기에는 소수의 저널리즘 프로젝트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올해가 해외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이 버즈피드나 복스가 앞으로 장기 지속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생산성을 못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구조가 대단히 버즈피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욱 더 악화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비용은 싸졌지만 여기에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비용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 피키캐스트가 어떤 식으로 했든지 간에 지금 많은 비용이 들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면서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구조들. 이런 부분에서 결코 지속가능한 영향력 있는 저널리즘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저비용으로 될 수는 없다라고 저도 전적으로 인정하고요. 하지만 이것을 풀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고 저는 여기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필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독자 맞춤형 뉴스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걸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독자 맞춤형 뉴스 아니면 개인화된 뉴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독자의 확증편향 독자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제공하는 곳에서 독자의 확증편향을 확대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독자 맞춤형 뉴스라는 게 결국의 핵심이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인스턴트 아티클 제공 서비스를 하면서 편향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사실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풍부한 데이터가 있다 할지라도 편향된 예를 들자면 자꾸 오락물만 좋아하면 오락물 만드는 거고 예능 프로 좋아하면 예능 프로 계속 만드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종편이 있었을 때도 도입치식의 논쟁이 있었던 것이 방송사가 많아진다고 해서 여론의 다양성들이 확대될 것인가 많은 이론에서 주장했던 것은 일부에서는 다양성이 당연히 확대된다. 일부에서는 결국은 상업적으로 인기 있는 것만 만들다 보면 똑같아져서 예능 똑같이 늘어날 거고 예능 늘어나는 것이 다양성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어떠한 것들을 나쁘게 표현하면 대중추수주의라고 볼 수 있죠. 대중추수주의로 간다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마냥 좋은 것이냐라는 부분에 정당한 비판은 대단히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자의 관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프로그래밍을 늘려가고 있죠. 요즘 폭발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용자들의,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보면서 요즘 보면, 등장성 보면은 니치 마켓에서나 작동할 수 있는 영화를 넷플릭스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메가 트렌드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하우스업 카드 같은 것만 만들었지만 요즘에 보면은 대단히 컬트적인 어떤 영상들도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건 뭐냐면 그들이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를 보니까 충분히 컬트적이고 니치 마켓적인 요소들도 작동하더라. 왜냐하면 워낙 거대한 플랫폼이 됐으니까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콘텐츠들도 먹히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다양성은 확대될 가능성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가 볼 때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100명만 가지고 해서 맞춤형으로 갈 경우에는 다양성이 몇 개 나오겠어요. 그런데 정말 데이터가 풍부해지고 이용자의 규모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여기에 맞춰서 다양성은 저는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트위치 같은 경우 아마존 인수한 트위치에서 영상도 처음에는 게임만 하다가 요즘 소셜 리팅도 나오고 먹방 한국어를 배우는 건지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니치 마켓들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유튜브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많은 흔히 많은 유튜브 스타들 같은 경우에도 니치 마켓에서 작동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치 마켓이라는 것은 이용자 베이스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충분하게 다양성들은 이용자의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획득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근데 그것이 서로 교감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알고리즘 추천에 의해서 몰랐던 책을 내가 알게 되는 것처럼 아마존에서 몰랐던 제품을 알게 되는 것처럼 몰랐던 퍼스펙티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또는 서렌 디피티라고 얘기하는 뜻밖의 발견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작동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대중추수적이라고 얘기하기는 마찬가지고요. 알고리즘의 조작 가능성이라든지 알고리즘의 잘못된 남용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저널리즘이 존재하는 거고요. 워싱턴포스트가 저는 베조스가 성역은 없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대행 것도 다룰 걸 다루라고 하지만 AWS가 쓰고 있는 CIA가 대표적으로 AWS 아마존 웹서비스를 쓰고 있죠. 이걸 저는 비판할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뉴욕타임즈가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상호작용이 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저널리즘으로 본다라면 페이스북에 대해서 비판도 할 거고 구글에 대해서 비판도 할 거고 네이버에 대해서 비판도 할 거고 이러한 비판의 기능들이 있으면서 어차피 시민들이 감시해 새로운 저널리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좀 논의할 부분인데요. 다른 깨어있는 시티즌들이 저는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비판될 것이고 이런 권력의 집중현상 피할 수 없는 어려운 대단히 디지털 경제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돼도 될 거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안 하셨던 분이 없으니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더 받으실 분 있으시죠? 네. 스타트업을 준비를 할 때 비행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준비 과정부터 기획을 되게 세밀하게 짜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정 궤도에 오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건가요? 네. 두 개가 맞는 말인데요. 제가 최근에 미디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회사를 설립했고 또 사실은 구글 뉴스랩에서는 그런 과정들 이번에는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스타트업들이 많이 미디어 쪽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비즈니스 모델은 처음부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만 처음부터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저기에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오디언스가 모여있냐가 중요합니다. 저 오디언스가 확장 가능한지 저 오디언스가 시장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오디언스가 확장 가능하고 시장성이 있다라면 비즈니스 모델은 차후로 맺혀져도 됩니다. 그런데 저 오디언스가 사실은 예를 들면 나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한겨레신문의 오디언스하고 중첩된다. 그럼 내가 투자자라면 한겨레신문에 투자하지 왜 여기다 투자합니까? 이미 저기가 신뢰도가 구축됐는데 이미 예를 들면 저기는 JTBC 오디언스하고 똑같아요. 또는 여기는 딴지의 오디언스 또는 김어준 씨의 오디언스하고 똑같아요. 그럼 제가 김어준 씨한테 투자하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팀에다 투자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확실한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차별화가 중요하다라면 그것 자체가 저는 BM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있어서는 내가 차별화될 수 있는 오디언스를 갖고 있고 차별화될 수 있는 어프로치를 갖고 있고 흉내내기 어려운 카드뉴스로 나는 10대들을 300만명 모았어요. 그럼 피키캐스트 가는 게 저는 낫습니다. 그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차별화되는 오디언스에다가 차별화되는 어프로치를 갖고 있다라면 투자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그런 부분에서 좀 항상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굳이 제가 JTBC랑보다 비슷할 거나 한겨레신문 잘할 것 같으면 한겨레신문 취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자신감이 창업하려면 어떤 자신감까지 있어야 되냐면 지금 있는 레가시밀이와는 다르게 다른 오디언스를 확실하게 로얼로 충성된 오디언스로 내가 만들 자신감이 있고 그 방법의 길을 찾고자 할 때 창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저는 아까 첫 질문에다가 궁금한 게 떠올랐는데 그 믿기 그러니까 영상이 더 딥한 콘텐츠에 대해서 믿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래 기자와 웹 디자이너의 관계를 저는 좀 여쭙고 싶은데 그게 이원화된 집단들도 있고 워싱턴포스트 이런 데는 일원화 시키는 집단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래의 기자들에 대해서 그런 걸 다루는 것이 꼭 필요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홍보와 광고의 구분, 비즈니스와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들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서인가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할지. 첫 번째 관련해서는 저널리스트의 역할들이 저는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1차 인터넷 1세대 닷컴 시대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생산은 기자가 하고 디스트리뷰션은 닷컴 조직이 사는 이런 시대는 빨리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마치 그냥 그게 흔히 말하는 원서스 멀티유징하는 만연하는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즈나 가리안처럼 지금 통합된 구조로 만드는 것이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일시적 통합이 좀 필요합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널리스트가 영상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모바일로 영상 뉴스도 만들고 텍스트도 쓸 줄 알고 조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기능들 저는 당연히 갖춰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그래서 디자이너들하고 개발자들하고 협업도 가능해야 되고 이해도 좀 높아져야 되고 지금 저는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도기에서는 한 사람이 사실은 멀티탈렌트를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의 어떻게 분업구조를 가져야 될지 해서 누구도 답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전통적인 분업구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분업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분업구조를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에 있어서 죄송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멀티탈렌트 기능들을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텍스트만 잘 쓴다고 해서 기자 되는 시대는 이제는 조금은 지향해야 되는 시대고 텍스트도 잘 쓰시면 좋고요. 더욱더 좋지만 본인의 기능이 나는 영상이 특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도 할 줄 알고 텍스트도 쓸 줄 알고 텍스트로 특화될 수 있지만 궁극에 가서는 텍스트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영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최소한 그 문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흐름들과 대화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접 편집은 못하더라도 한번 배워볼까? 배워봐서 예를 들자면 사례 나오겠지만 여기 다페이스에 와서 얘기했지만 조소담 씨랑 황기동 씨랑 이렇게 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영상으로 만들어야 될 때 생각한 순간부터 인터넷에서 인강 다운받아가지고 영상 편집 배우신 분들이 그러니까 좀 후진이잖아요. 편집이 후저도 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후저더라도 만들려고 노력했고 내러티브가 좋잖아요. 그 대신 그러면 좀 더 배우면 그거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직접 모바일 내러티브를 만들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내러티브는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퀄러티는 아직까지 지나가고 있지 못하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질문이 홍보하고 영상 그걸 뭐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한테 연락 온 것이 기업의 홍보실이냐 마케팅 분야라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기업에서 만약에 광고를 줄 때 두 군데에서 연락이 와요. 마케팅 팀에서 진짜 광고 효과를 위해서 연락이 올 때도 있고 홍보실에서 연락이 오는데 요즘 한국의 언론세선은 대부분의 홍보실이죠. 홍보실은 홍보하려고 온 거예요. PR 퍼빅 릴레이션 릴레이션 하려고 오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광고는요. 광고 부서에가 절박하면 알아서 옵니다. 꼭 거기에다가 광고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한국으로 칠 때 홍보냐 그것이 광고냐를 결정질 수 있는 재무제표상의 특징은 저기에서 돈을 주는 거래처가 홍보실이냐 마케팅실이냐로 구별하면은 실제로 홍보냐 광고냐는 저는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물어본 것은 이제 과연 이것이 홍보성 기사부터 출장도 어디서 나와서 하고 인터뷰도 보면은 신약 나올 때 신약 개발자 인터뷰하고 대학교 랭킹한 다음에 대학 총장 인터뷰하고 이게 홍보성 기사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홍보냐 광고냐 이런 부분들이 구별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은 되게 만연해 있고 출장가들에도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거 만연해 있는 부분들 이런 거 점진적으로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싸그리 다 구하기 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이것이 이제 만들어졌던 관행들이 있었던 거고 이걸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출입처 없는 저널리즘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연구 있어야 됩니다. 출입처 없는 저널리즘은 도대체 누가 근데 이런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 학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자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출입처 없는 연구 출입처가 없을 때 문제점도 있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스브스뉴스 정도밖에 안 돼요. 스브스뉴스가 대표적으로 출입처 없는 저널리즘에 제어보기에는 한계의 꼭지점까지 이미 왔고 더 이상 저는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출입처 없는 저널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메소드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야 될 숙제가 앞으로도 헌둘해져 헌둘해져 저희가 너무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은 거니까요 이번 2주간의 과정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만남의 자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도 이제는 여러분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아졌고 이제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레거시 미디어에 들어가셔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DNA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창업하는 것만이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 들어가서 그래도 여러분들 할 일들 앞으로도 계속 무궁무진하게 흥미진진한 저널리스트들의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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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